야! 그만해 너도! 그만해 너도! 그만해! 알았어! 그만해! 야 너 잠깐만 소민아! 복수했어요 복수! 여기 광수한테 바람 뼈서 그거 차인 거라며 너 지금 보니까 세 명한테 다 차였는데! 소민이가 여자 광수야 여자 광수 내가 봤을 때는 너나 축구공이야 아니야 내가 바라킨 거를 내가 바라킨 거를 내가 용서할 테니 와라! 싫대! 태워질 수 없다! 나도 그랬더니 꺼지라고 그랬어 필요없어 꺼지래! 비슷해! 전화하지마 나한테 그 내가 차네 너! 전화하지마 나한테 그 내가 차네 너! 전화하지마 나한테 그 내가 차네 너! 너 어따? 누구한테 얘기하고? 이중이 형님? 저 카메라 감독님하고 사귄 거야? 전화해라!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! 한 번만 더 교회를 주어라! 아 정말!